유혹은 옛날에는 10대는 20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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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대는 뭐하고 살 땐 프로위고 50대는 2순위고 그냥 뭐 하셨나 거기에서 프로위를 하는 것은 유혹이 안 넘어간다는 뜻이거든 그 유혹이 안 넘어간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40까지 나이가 없으면은 마음이 혈기왕상식이 지났다는 얘기야 그러다보니깐 이 세상이 인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쪽이 확 쏠려지는 않는다 아까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뭐 두나이 되면은 가고 오고 그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는거지 그런데 예를 들이라도 이사미 때 1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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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대 젊은 때 연애를 해봐라 얼마나 집착을 하라 상대방에게 그래서 헤어지고 뭐 내 보일건명도 해봐라 잘 쏘려먹게 해봐라 그러다보니 환자하고 혈포도 나지 그런데 사위가 있다면 그런 일에선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거야 유혹이라든지 어떤 자기심리적인게 그냥 쉽게 한쪽은 안 쏠린다 하는 얘기인거야 그런데 그때는 이제 조금 멍청한 짓을 해도 쉽게 제대로 돌아오는게 그러니까